창문 열었죠? 저거 또 닫잖아. 저게 또 공격했어. 저거 있죠? 제가 여기 정화원 있죠? 제가 이것도 찢어놨어. 일부러 이제 저기 답답해가지고 이걸 뜯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쪽 안에 어제 저 대화일동 저쪽에 선거하던 데에요. 제가 부정감시대 감시단이잖아요? 저 위에 선거하던 데. 요 밑에 아줌마덕 시켜가지고서 저기도 계속 약을 쓴 거야. 어? 요런 싸가지 쓰레기들을 봤나. 여긴 약품이 넘쳐나요. 원명학교라. 맹아인들 있고 정신 지체 아이들 있어가지고 약품이 여기서는 충분히 여기 엄청 넘쳐나거든. 그러니까 막 옆방 윗방 여기 둘러싸서 개지랄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나한테 딱 걸려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또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할 수 없이 켰어요. 전 경고를 몇 번 해요. 좀 참다가. 근데 오늘 제가 다리를 지금 엄청 고통받고 왔잖아요. 끝까지 이 짓거리야. 이 짓거리 끝까지 이렇게 했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냐면은. 지금 저 보세요. 냉장고. 화장실에 가면 뭐 있어요? 냉장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변기 뚜껑이. 얘네도 변기도 막 막히고 해서. 세탁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집안에서 얘네들이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이런 걸로 당하는 거예요. 광역도 약품으로 당하지만 집안에서는 여기 누전. 누전의 위험성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누전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합선. 아 저거 열받게 하면 합선이나 하잖아요. 그럼 뭐요? 타지요? 시스템 탄다고. 시스템 타. 그럼 끝나는 거야. 세탁기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래요. 과전류. 과전류라고 하죠? 얘네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화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전류. 누전. 사람이 물로 만들어졌죠. 물. 그럼 뭐 할까요? 누전. 인간은 누전으로 하는 거예요. 누전.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너무 얘네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것들이 멍청한 것 같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공격하는 거야. 싸가지 쓰레기들이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잖아요. 갖고 다니잖아. 물체잖아. 인간은 물. 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수분이잖아. 수분. 70% 70%에서 78% 정도 되려나?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인간마다 다 체력마다 틀려요. 그러면 자 누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고 전화기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태운다고 했죠? 그렇죠. 아셔야 될 게 오늘 제가 일하던 데에서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이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치료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의사 새끼들이 열받는 거지. 시발 다 듣고 있는데 이 새끼 뭐야? 저 새끼가 이걸 왜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집중공격하라고 저 새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너희들이 그 인간들 많이 뺏어가잖아. 그럼 나는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죽게 하고 안 아프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오늘 나 졸나게 공격하고 오른다리 왼다리 계속 누전하고 과전류하고 합선 전기 있는 데 그쪽으로 올려보내더라고. 그러더니 공사하는 사람은 입바이 보낸 거야. 많이 보냈더라고. 바닥에 닿고 있으니까 땅에 이렇게 닿고 있잖아. 인간은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되지. 뛰고 있을래요? 공중에 뭐 떠다니까 공중부행하고 나니까 예수 발 성경에서 이 발 왜 나올까요? 발 왜 나올까?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죠? 왜 자꾸 관리겠을까요? 인간은 땅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가 누전 과전류 합선 이걸로 해서 지금 계속 공격하는 거야. 전기 전기적 자국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양반이 제가 상황태를 보니까 너무 공격을 받아서 대변이 딱딱하게 나오는 거야. 염소통만이 있잖아요. 엄청 심한 사람들은 조먹만하게 밤톨만하게 변이 딱딱딱딱 쪼개지게 나오게끔 돼요. 대장에서 내려가면서 그렇게 대장관이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지면서 거기에 수분을 다 흡수를 하게끔 해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직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면서 나올 때 인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신체하니까 어떻게 대변볼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벌리죠. 어르신들이랑 다 똑같아요. 잘 보셔야 돼. 변이 직장에서 딱딱해서 하면 쫙 벌리기 힘을 한번 확 주죠. 혈압 확 올라가죠. 잘못하면 혈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이 많이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그런 거예요.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거든. 적정한 힘만 주면서 살짝 나오는데 이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왜 안 벌어져? 대변이 딱딱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힘을 꽉 주면 혈압이 뇌출혈이나 모세혈광한테 터지겠죠? 터지면 뇌출혈이 오는 거예요. 다른데 이상이 오고. 전두환 대통령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얘들이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내가 원통해가지고 그때 완장면했을 때 용인시 완장면에서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내가 안킬라 가다가 유튜브를 켜서 이 상놈어새끼들아 전두환 대통령이까지 이렇게 죽여. 너희들 지금 인간이야.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지금 걸 다 없애게 했죠? 자, 보세요. 그렇게 돼서 딱딱해지면 한 번에 이렇게 벌리잖아요.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장기가 손상이 돼가지고 찢어집니다. 변이 딱딱해지면 칼처럼 돼요. 모든 음식물 같은 거는 딱딱해지면 그래서 곱게, 잘게 씹으라는 거예요. 많이 씹어야 좋다. 다. 의학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 여러 가지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딱 이 별리면 찢어져가지고 피가 그래서 하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장 안에 상하고 직장 상하고 또 과로하시거나 피곤하시거나 하면 대장에서 피를 갖다 내보내게 해서 출혈이 되는 거예요. 출혈이 돼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려야 또 건강해지시니까 그렇게 안 되시려면 대비에 딱딱해질 때는 결명자차 제가 지금 끓여놨는데 제가 이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너무 많은 인간들을 괴롭히니까 자, 이게 결명자차예요. 자, 이렇게 써있죠. 동석 동석 저는 이거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거 나오는데 자, 이거 티베트 새끼들이 이렇게 해서 너무 공유가 딱딱해집니까 자, 이거 티베트 이걸 찢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자, 이렇게 끓였어요. 이렇게 끓여서 빨갛죠. 피처럼 빨갛잖아요. 빨간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미자도 참 좋고 자, 이렇게 나왔죠. 이걸 씹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씹어 먹으면 이게 대장에서 안에 있는 숙변을 제거를 해요. 이게 청소를 해줘서 이게 염증기능에 탁월한 거예요. 염증기능에 탁월해서 얘네들이 약품을 개질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씹어서 먹고 하거든요. 제가 건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를 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네들한테 공격을 받아도 이렇게 해서 해놓고 저는 뭐 속일 게 없어요. 속일 게 없고 어쨌든 얘네들이 공격을 너무 많이 해서 고객분들을 살려야 되니까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계속 진단받아가지고 처방량 이거 뭐 하세요. 의사들이 계속 구직거리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갔을 때 변을 눌 때 한 발에 힘을 꽉 주라는 게 아니라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한 발에 꽉 주면 잘못하면 확 찢어져요. 그러니까 케겔운동이라고 하죠. 케겔운동이라고도 하고 학문 이제 관략근 운동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좀 좋아요. 성생활할 때도 좀 괜찮아. 부부생활 목사과 사모님 이건 다 인간 아니야.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잖아. 케겔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여성분들도 질근육이 활성화가 돼서 연애할 때도 좀 숙축작용이 돼서 신랑도 좋아해요. 다들 성생활도 또 만족해야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할 때 팍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움직여서 이렇게 변을 딱딱하게 볼 때는 살짝살짝 힘을 줘서 그걸 갖다가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압축한다고 봐야죠. 소세지 같은 데 포장지 넣을 때 이렇게 다 압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딱딱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찢어야 돼요. 찢어지신다고 찢어져요. 저 결명자 알갱이를 더 먹으라고 한 이유는 이게 잘 뭉치지 않도록 안 해서 얘네들이 수분을 다 뺏어가 버리거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전체 다 인간의 신체 기관으로 다 에너지를 다 보내는 저장고에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명자 저걸 먹으면 빨리 빨리 내보냅니다. 그래서 대장에 배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장에 기름기가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돼지들 잡아보면 돼지 소 그런 거 보면 대장에 기름기 잔뜩 끼어 있죠. 닭도 그렇고 영양분을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얘기하지만 대장동 나오지. 대장동 사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던지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식물을 저장하는 곳이 대장입니다. 영양분 기름이야. 기름. 성경에서 기름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하면 흥분이 되고 얘네들이 공격했을 때 몸안이 필요하니까 몸을 빨리 돌리겠죠. 피를 빨리 돌리다 보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달리기 같은 거 하거나 부부생활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혈압이 오르고 쿵쾅쿵쾅 뛰면서 혈압이 오르고 흥분이 되죠. 신경세포는 근세포의 세막 세포막 한 점의 기계적 힘이나 전류를 통하면 전기적 변동 세포막을 거치는 이온의 이동 열의 발생 및 에너지 소비 등의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흥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흥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면 전기적 변동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전기적 변동을 준 거예요. 오늘 전기 맞았잖아. 그래서 제 친구가 또 전기체고 웃으라고 하는 소리고요. 전기적 변동에 의해서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전이나 합선이나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제가 인체생리한 책을 조금씩 보고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지 제가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게 어떤 저놈들이 무슨 테러를 한 겁니까? 내가 전기에 대해서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씨끄면서 유레카 하면서 생각났다. 유레카가 딱 샤워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누전과 합선에 의해서 누전과 합선 그걸 딱 머릿속에 딱 떠올라게 해주시더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알려주신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전이나 합선 누전, 합선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왜 몰랐을까 그랬더니 얘네들은 누전도 일으키고 합선도 일으키고 과절류도 보내고 다 하잖아요. 이걸로 지금 의지거리 했어요. 오늘 저한테 강력하게 많이 괴롭혔고 이 자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다른 데서 공격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바보처럼 자꾸 그랬더니 너무 괴롭히고 국민분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저도 공격을 하고 알려드려야 돼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너무 계속 돌려놓지 마세요. 전기 소비예요. 중간에 한 번씩 꺼도 괜찮아요. 안에 있는 거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뭐 한 두 시간이나 그 정도 돌려놨다가 한 시간 정도 빼놓으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공격도 좀 덜 하고 전기도 좀 절약도 하실 수도 있고요. 세탁기도 쓰고 난 다음에는 뽑아 놓으세요. 뽑아 놓으셔야 돼. 제가 저도 지금 하다가 너무 공격을 받아서 얘네는 걱정한다 생각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전기 제가 빼놨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들은 계속 그럽니다. 행동 자기들 행동 습관 이런 걸 자기가 표정시킨다고 해서 너희들이나 잘 아세요. 이형이 누나 그러죠. 너나 잘 아세요. 너희들이나 잘해 이 새끼들아.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어쨌든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국민분들께 아는 건 알고 저들이 공격해서 다치지 않게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돌아가신 분들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프시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걱정도 걱정이고 많은 분들이 저 위에 듣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켰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일들이 많이 올 거예요. 제가 태극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되면 안필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아이고 저녁에 제가 막걸리 한 잔 딱 먹으려고 준비해놨다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와인은 못 먹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와인은 못 먹고 딱 저녁에 강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걸어놨어요. 윤석열 그분이 하늘에서 정한자예요. 많은 분들이 인정한자. 그러니까 많이들 지지해주시고 너무 막 싸우려고들 하지 마시고요. 서로 화합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서로 나눠서 안 좋은 건 서로 짐을 지어야 돼요. 안 좋은 건 서로 짐을 지어서 해결을 하시고 좋은 것들은 좋은 것들도 같이 또 나누시고 혼자만 꽁꽁꽁 하면 안 돼요. 혼자만 꽁꽁 안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제가 오늘 칼을 안 들으려고 하다가 칼을 들었어요. 왜? 너무 괴롭혀서 의사들이 저 칼 가지고서 메스 해가지고 우리들 막 해서 자르잖아요. 자르고 막 그냥 하고 해가지고 제가 칼을 잘 갈아 놨습니다. 아주 그냥 웬만하면 제가 칼을 안 들어요. 제가 오늘 칼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들 괴롭히세요. 그렇죠? 어이구야 놀래니 막다. 막아라 팍팍 쓰러지는데 제가 칼을 들었더니 이제 제가 칼을 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했잖아요. 제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계속 했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나오세요. 하지 마세요. 했죠. 칼 들었습니다. 예. 저 아줌마들 저기하니까 저 사람 또 아저씨한테 잃는 거야. 여기 저 뇽학교 저기잖아요. 바보 온다는 학교도 아저씨 딴소리 하지 말고 통증이 강력하게 와. 그래서 누군가 문 얼른 열었 거야. 저는 이거 다 느낀다고 했잖아요. 다 느껴요. 허맹이들도 있고 있겠지요. 꼬마들도 다 해. 국가에서 시켜서 다 해. 1500만 명 2000만 명 뭐 그 이상도 다 한다고 이렇게 다 해요. 통증이 오길래 빨리 열었 거야. 누구들이야. 여기 채널 딱 들어와 있어. 지금 그 코드를 딱 넣거든. 인간한테 코드를 딱 넣으면 저한테 지금 문자가 뭐 들어왔어. 제가 바로바로 지우는데 딱 누구야. 이 새끼들. 그걸 딱 써가지고 강력하게 막 주려고. 그래야 지금 열었어요. 하지 마세요. 퍼부로 제재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칼 들었어요.